부동산 꿀티비의 김수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련련 송길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우리 땅은 양갈래로 도로가 다 접혀있는데요. 여기 도로 접혀있고요. 농로길도 접혀있는데 입주편 도로에서 공사를 비스듬화해서 올라가면 되긴 되겠는데 중간에 수로가 조금 자그마한 가느단한 수로가 지나가서 공사가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아무튼 우리 땅은 반듯합니다. 도로보다는 입주편 도로에서는 언덕 위에 들은 진 땅이고 제차가 서가 있는 저 도로에서는 조금 꺼진 땅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지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선에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이 보이는 저기에서 나중에 애기들 데리고 수영도 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 지도하고 하늘 지도 또 이것저것 보면서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렴면 송계리 빨근에 가는 곳입니다. 여기 진주강시가 진주강시들이 많이 살았던 집성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수렴면 송계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이고요. 여기가 대가 면 소재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성주읍 내고요. 성주읍 내에서는 한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차선을 타고 서쪽 방향으로 쭉 와서 대가 면 소재지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좌회전 맞지? 좌회전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지방도를 타고 913번 지방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성주읍 내 15분 안에 도착하고요. 성주읍 내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들어왔는 길이 이 지방도 913번 지방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땅에서 이렇게 보면은 낚시가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호수도 인근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낚시가 참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앞으로 계곡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습니다. 1급수 계곡입니다. 민물고기 다슬기 많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흘러 내려오는 계곡인데요. 원줄기는 여기서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원물줄기는 여기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내려와서 물량이 합쳐져가지고 요렇게 같이 내려오거든요. 합쳐져가지고 요렇게 1급수 계곡이 옆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자. 자 하늘 지도로 가서 우리 땅 경계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짠 하늘 지도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땅 경계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두다랑입니다. 경계를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짠 자 여기 이제 우리 땅인데요. 현장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땅은 1047, 1048인데요. 한다랑이 위에는 1047은 한다랑인데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건물을 짓자. 여기다가 이제 건물 하나를 짓고 여기다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앞에 요 밑에 다랑이는 이 부분이 지금 지적경계가 불불명해서 요거는 나중에 청량을 요 선 있죠. 요 선마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선마 요 선마 지적청량 신청을 해서 경계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앞자락에 이렇게 축대공사를 쌓고 축대공사를 쌓고 위에 따랑이하고 높이를 같이 맞추면은 한다랑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토목공사비라든지 토목설계라든지 요런 게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은 한다랑이를 만들어놔가지고 활용을 해도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지금 도로 부분이 전부 때까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완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이제 완만하게 완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를 어떻게 하면 되겠노 요거는 이제 나중에 건물을 지으실 때 업자분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그림은 내 생각은 축대공사를 쌓고 한다랑이 만들어가지고 해도 그러면은 정말 금상천방이 멋진 땅이죠. 그죠? 근데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1047만 해도 충분하게 어... 우리 저 집 짓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봐드릴까요? 폭을 한번 재보죠. 폭을 한번 재보죠. 자 폭 저 뒤에서부터 저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29m 여기서부터 35m 여기서부터는 29m 자 길이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제일 뒤쪽에 제일 뒤쪽에는 이 땅은 이렇게 동남향으로 향하고 있다. 5시 6시 방향으로 털었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산이 앞에 가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이 방향으로 건물을 지면 어떻겠노? 남서향 방향으로 건물을 지면 어떻겠노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어야 가야산도 보이고 뷰도 나오고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면 앞에 산이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승류군 수련면 송계리 10471048입니다. 10471048 자 지목 지목을 한번 보자.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두필차 합쳐가지고 1879제곱미터 약 568평입니다. 568평 자 지역 농림지역이죠 불명이 농림지역과 가축사역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짐승몽키오입니다. 자 중요한거는 이곳이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우리 성주관에는 허가를 내줍니다. 좀더 자세한거는 우리 성주군청 앞에 보면 설계사무소가 많습니다. 소장님들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좀더 정확한거는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를 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나만노? 현장으로 갑니다. 아니다. 드론영상부터 먼저 보고 현장으로 갈게요. 자 드론영상 갑니다. 현장방송도 가고요. 드론영상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영상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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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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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전부 떼는 있는데 전기가 있나? 전기도 있네요. 보니까. 농사용 전기가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안보이네. 전기 전부 떼는 안보이네. 전기 전부 떼는 안보이네. 어디에 이천 건물. 목조주택 잘진 저 형님도 제가 아는 부위인데. 꿀벌 형님. 부자다. 부자다. 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도로에서 20살이 올라오면 좋겠는데. 지금 도로와 이 사이에 구구공사 되어 있어가지고. 일로 올라오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도로를. 주도로를 활용해서. 들어간 진입도로 보관공사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기 전부 다. 셨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도 한 마을이 있습니다. 저의 마을이 한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도 밝은 애고 저는. 연구니. 여기도. 뭐라카더라 까먹었다 아무튼 집하나 짓고 기농기촌 부택지로 안성맞춤 자 이곳은 성주읍내 10분 15분 성서계대 35분 40분 요정도 소요됩니다 저쪽 방향을 보고 건물 지어야 되겠나 어쩌야되겠노 저 주변에 가야산이 보이거든요 오늘 미세먼지때문에 가야산 꼭대기가 안보였는데 내 눈에 지금 보이는데요 이 방향 보고 건물 지어야 되겠나 이 방향 보고 건물 지어야 되겠나 그거는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건물좌향을 어딜 앉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 보고 건물을 짓는게 맞겠다 이 방향 보고 건물을 짓는게 맞겠다 자 여기까지 전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때까지 여기까지 공사를 좀 완만하게 공사를 하면은 차가 자연스럽게 진출입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도로를 주도로로 사용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2차선 도로로 한번 나가볼게요 바로나 바로 바로 2차선 도로입니다 자 자 자 이 방향으로 가면은 수류면소제지로 가는 방향이구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가면은 대가면을 거쳐가지고 성류건내로 가는 도로입니다 방향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주도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를 주도로로 활용하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좀 더 보관공사를 해서 완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밑에 따랑이는 다른 사람 땅하고 한다랑이 같이 쓰기 때문에 청량을 해서 분할을 되어 있습니다 청량을 해서 경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텃밭으로 활용하시던지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인입되어져 있구요 아따 여기 땅도 멋지다잉 여기 땅 한다랑이 말고 요 밑에 요 한다랑이하고 저 밑에 반다랑이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경북 성주군 수련면 송계리 568평짜리 기농기촌 주택 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섭에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주편 도로에서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계리 금성마을로 가는 여기 건너편이 금성마을인가 보다 이거는 여기 있는 마을은 밝은 애구요 이쪽으로 이제 금성마을로 가는 도로입니다 이쪽편 도로에서 봤을 때는 우리 땅이 언덕위에 덜어온친 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고만 없으면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공사를 하면 되긴 되겠는데 이거는 건축업자하고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땅이 여기 있다고 지금 여기 위에 우리 땅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연구 한번 해보시죠 그죠 여기서 바로 여기 밑에 여기 있는 물 굉장히 깊은 것 같아 오우 여기서 이 도로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건축업자하고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바퀴 빙 걸었습니다 옆에 이제 일곱수 개국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구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고기 많습니다 맨날 고기 많다 하죠 내가 옛날에 잡아봤습니다 거기서까지 아 또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네 하늘에서는 중국놈 새기 때문에 미세먼지고 바다에서는 또 일본놈 쪽파리 새기 때문에 핵팽이물도 뭐 바다에 붓니 어쩌니 지랄 어이구 이 쪽파리하고 이 땅놈 새끼들 맨날 우리 나라만 맨날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어이구 이 참물아 땅속에 하다가 뭔소리하노 그죠 내가 하고싶은 말 본인들이 하고싶은 말 내가 하는거 맞잖아요 그죠 아무튼 간에 이 계곡 보면서 힐링 좀 하여서 안 그래도 열반데 그죠 정치는 정치대로 나라가 엉망이고 뭐가 옳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요 우린 정치같은 잘 모릅니다 그냥 부동산만 열심히 할랍니다 자 오늘 경북 선주군 수련명 성계리 힐링 주택부지 이성기촌 주택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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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